이제 제가 체주부 애들한테 광고를 좀 맡겼죠. 그냥 하면 그러니까 좀 알바를 한번 일일 알바를 시켜볼까 합니다. 최승윤아 근데 여기는 데이트를 하고 있네. 내가 이거 줄게 선남선녀가 모여버렸네. 그냥 내 입사경에 이분이 더 가깝다.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많아요. 야 이게 뭐야 너? 영상 어때요? 지금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다. 하나 둘 셋 드디어 왜 이렇게 빨냐? 한입으로 다 이길 것 같죠? 8kg? 8kg 뺀가? 나 딱 반 빠져 보였대? 나 지금 떠나? 또이 또이긴 해 단기둥이잖아 이 새끼 존나 못생겼는데 찢어졌어 그거 뭐냐? 아니 그 찢어졌어 아니 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귀동이니까 아니 그니까 얼굴 못생겼냐고 제발 니 얼굴을 거울로나 보고 얘기해 나 얘네한테 얘기 안 하잖아 넌 우리 거야 아니라고 야 이게 또 유명한 티우더야? 테이브로더 1등 티우더? 자 지금 영상은 이제 시선 광고 2부구요 이번에 이제 안산팸대 저기 최주부 벌써 2탄으로 보냈습니다 어 일단 뭐 중요한 이슈 뭐 지금 1부가 어떻게 생겼냐고 얘기해 줘야돼 1부가 이 아가씨들이 여기서 알바를 했어요 아까 알바를 한건지 소개팅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주혜리가 안 씻고 오는데 오늘 씻고 와서 치마까지 끄세요 제가 원래 회사에 씻고 오는 애가 아니야 죄송한데 카메라 평소에 안 나오잖아요 아 억열 이쁘졌어 아까 앉았어요 여기 카메라 앞에 그래? 신났어 아주 카메라 더 주고 이따가 다시 한 번 해보시죠 한번 해야지 나도 소개팅남으로 들어가야지 오늘 들어오네요 정말 이기에 깜짝이야 여기 이제 광고 주세요 아 아 아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은태원군 여기는 이제 새신랑 아 아 또 최희성이 이제 그런 거 뭐 사회빨리 얘기하라고 아 왜 이번주까지 얘기해 언제지? 결혼이? 10월 20일 10월 20일? 라이브 방송해? 내가 그거 내가? 어 어쩌고 우리 채널에서 좀 해도 돼 응 공원받은 도메이션의 일분을 내가 취직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대표고 여기는 이제 그 앞잡이 앞잡이가 아니라 똘마니 너는 좋은 소식 있나요? 저요? 네 저는 좋은 소식은 딱히 없는데 아 그래서 둘은 뭐야 지금 무슨 사이야? 지금 동거만 하고 있으니까 혼인을 지금 어떤 예정하고 있는 사이야? 아니야 아니 근데 아직은 지금 동거만 동거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발 빼도 못 여자잇냐고 자존심이 존나 사나 울고 싶겠다 괜찮아 약간 근데 여긴 왜 자리가 비어있어 여긴 약간 그 친구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녀들 똥남이 일중이야 일중이야 근데 얘 약간 이쁜척하고 앉아있는 게 좀 엮여 진짜 웃겨 저 시선 진짜 자주 와요 너 자주 먹어봐 어디로 가요? 신촌에 얘 내가 얘 얘기 하나 해줄까? 뭐 왜요? 신촌 시선에 남자를 세 번 인겨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? 아 그래?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 번 인겨 봤고 갔네 왜 그렇게 하냐고 남자를 세 번 봤고 갔네 그 다음에 도저히 민망해서 살게 못 가겠다 이제는 진짜 또 바꿔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또 바꿔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다시는 거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쓴 거 없잖아 우와 뭐야 방 뒤에 이게 그 치폴리? 치폴레 감자튀기 치폴레 치폴레? 야 근데 그 치폴레는 저기 기러기 듬뿍에 치폴레 쓰면 돼 이러냐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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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불안치 우리 치폴레 소세랑 똑같아 먹어봐 먹어봐 치폴레라고 하면 다 이런 뜻이야 원래 생각하는 거 같은데? 근데 원래 그렇게 해 야 그리고 미안한데 내가 한쪽 걸로 낸 게 아니야 그래서 미안한데 기러기 듬뿍에 이거 입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인정 어 시선이니까 아 이제 아 우리되면 알겠네 이제 아 그래 우와 이게 뭐야? 이건 이제 한치 물회다 물회 한치물회? 아 이거 참 맛있어 와 색감 작은 거 봐 아 면도 있네 아 면도 있어 어? 어 어 어 아 왜 욕을 해 아 미안 미안 속적이 됐어 덜어줄래 얘네 안 넣어도 돼 나 안 넣었어 나 한 젓가락 적기만 해 아니 우리가 막 표현을 하던데 아니 우리는 조금 그런 메뉴 등이 대표적으로 조금 여성 위주의 맞아요 여성 입맛이 되게 여자 입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어 맞아 좀 촉촉하다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남판도 올라오고 그럴 것 같아 이리라 야 너는 우리 2시가 판다 야 맛있다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야 우리 말하는 거 야 야 좀 애들 얘기하잖아 낄끼빠빠 좀 야 진짜 맛있다 어 아 우와 어 좋아 여기 컵라멘 하나만 나는 알지 어 어 어 어딜 이거 내가 너가 좋아 나이 진짜 솔직히 다 여기 응 군보 자야 군보 자 아 맞아 지금 쓰지? 이야 신기하다 음! 세주 진짜 엄청 맵콤하네 그래도 괜찮지? 어 왜 온 거 같은데? 안전하게도 싹이야 김 파스타? 어 요즘은 특이하네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인기 그거긴 해 저거 맛있어 김라면 스튬? 그거 맛있어 괜찮아요? 어때? 너무 옵션이 다양하니까 좋다 이런, 이런,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특한 데요 있지 않지?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다 다 잘하지 근데 너도 알잖아 기러기 해봐서 알잖아 기러기 여자들 아니 왜? 아니 너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들켜 진짜 남자 자존심 다 상했다 너 근데 진짜 병신가 때문에 아 잠깐만 야 너 너무 찐테들면 욕을 한다 자기야 내 마음이 아니잖아 여기서 한 거지 야 강재 고개 돌리고 먹어 와 재월아 와 재월아 쟤는 뭐야 와 재월아 이 집은 지압이 우선문화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밥 다 먹고 부담해 먹을 수 있어 그래? 나무술 형사야 내가 돌려 입 가리고 먹어 아 그래? 형사야 와 재월아 와 재월아 못나 하남자야 말고 야 그 생각 너도 너도 그랬잖아 이 ㅈ납게 뭔지 알아? 우리 집 와서 잤잖아 우리 갑자기 나랑 형사랑 화장실 가서 이제 갑자기 재이랑 영상통화 하더라고 그래 근데 보라투 하고 있더라고 나 이 대기 안녕 아 안녕 아 야 어 뭐야? 어? 어 박이야 야 이 대기 이 대기 이 대기 야 너가 보라투를 하니까 얘도 보라투를 시키는 거야 아이씨 나 안 해 자연스러워 박이야 조용해야지 아 나는 어 아 조용히하라 할 때 입도 다물고 눈까지 가는 거네 아니 아찔해가지고 나 진짜 잘못 들었나 싶었잖아 진짜 감사하는 거에 진짜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윤서야 알겠지 잘 먹자 오빠 어? 어? 바비 바라 나도 모르게 아이씨 아아 나도 모르게 얘는 어때 얘는 너한테 줘 아 근데 얘가 개 미친놈이 왜? 전화가서 막 어 야 미친이야 아 아 추리 촬영 그래 아 저거 진짜 저거 아 진짜 그만큼 애교장이다 너 만들어면 진짜 미친놈이긴 해 아 아 야 진짜 와 너무 좋다 요즘 드바일 드바일 초콜릿이 되는지 어 이거 위에 그거야 어?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야 진짜 근데 핫한 거는 트랜지 아니에요 나 한다 어 아 아 자기야 어 어때? 잠깐만요 진짜? 아 매콤가 잘할까? 괜찮지? 음 음 음 쇼다리 맛은 무슨 맛이야 뭐지? 뭐지? 맛있다 역시 센스쟁이 좋았다 뭐야? 뭐야 이따 먹어 줘 아 이따 먹어 주라고 너한테 좋다고 안 돼 뭐야? 짠 야 또 다음 메뉴 뭐야 뭐 해야 돼 이번에 다 나눠 버려? 나 먹어봐서 그래 어때?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넘버원 테이블오더 티오더가 있어서 난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먹으면 아 아 잠깐만요 야 시선이잖아 시선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을 해 한 게 맞지 이 순서사 내가 총평을 해달랬잖아 커피바라에 국듀고 야 그냥 사귄 다 와가지고 그냥 아 시선은 시선을 매주기 신명이 한 번 이렇게 따라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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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어 아 아 약간 시선을 총파라 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진짜 과연은 회 안 먹는 사람들은 오기가 싫단 말이야 어 먹은 게 살짝 없으니까 그리고 이자카야 1번 특 비싸다 2번 해밖에 없다 3번 그나마 소주랑 먹을 수 있는 건 탕이다 근데 여기 그 개념을 약간 깼다 그리고 나 내 픽 아 너무 좋지 이거 존나 맛있고 난 또 아까 나오고 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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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맛있고 나봐요 나같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에다가 소주 먹는 사람이 이거 딱이야 딱이야 그래서 소주 한 다 섞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수리나 빛다 와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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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재열아 그리고 아까 그 친구도 불러도 될까? 아 얘가 불러도 될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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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한진이랑 승훈 잠깐 이리로 올래? 아 진짜 오리 갈렸다 아 진짜 오리 갈렸다 성훈아 형 옆으로 와 예수아 우창하지 말라고 와 진짜 예쁜 척 젖어진다 뭐야 뭐야 아 근데 재이가 잠깐 일어나고 재이가 카메라에 잠깐 들어줘 혜리가 잠깐 앉아야 되니까 아 또 우리 혜리가 또 이뻐 혜리가 인기 많아 혜리가 인기 많아 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또 우리 세종대표님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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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예요? 승우한진 승우한진 나이기는 4살 4살 26살 29 27 22 22 그리고 키는 157 아니 162 162에 몸무게 아 깜짝이야 50 50 50 50 50 아 진짜 여기 혜리가 118 아 알았다 알았다 살려줘 알았어 알았어 요정키 마른이 제발해 요정키 혜리가 키가 어디지? 167 8 8 8 우리 둘 특징을 말해줘요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혜리는 우리 비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일 너무 잘해 너무 귀엽고 이태원에서 나랑 자주 마주시고 이태원에서 나랑 자주 마주시고 아잇 글로컨에서 케밥 먹으러 간 거 같아 케밥 케밥을 좋아해 에리야 케밥 케밥을 좋아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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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에리야 케밥을 좋아해 터키식 케밥을 좋아해가지고 터키식 케밥을 좋아해가지고 케밥 케밥 이태원에서 나랑 자주 마주시고 우리 꼬리기는 어.. 신촌 시선 단골 많이 봤어요? 하지만 말해 근데 나한테 말해준 얘긴데 아 진짜 비밀만 해 나한테 말해준 얘긴데 다른 남자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 안 하기로 할까요? 너무 싫었잖아요 이어져요 솔직하니까 호린이 여태까지 남자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너무 매력적이다 지금 한 달 정도 끊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약간 미쳐있는 상태 맨날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X 큰 남자 어디있냐고 나한테 맞잖아 그거 배낸척잖아 아니 왜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에요? 그럼 혜린이가 누나네 연아 괜찮아? 혜린이 이상형은 진짜 잘생겨야 돼 혜린이 진짜 인성 안 봐 둘 다 얼굴 잘생기 엄청 좋아하네 그 조건에 부합해? 두다 아어어어 재생기긴 했어 두 iste 아예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안 돼있다 여기서부터 누구를 딱 찍고 질문 하나씩 하기 그 대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 대답하지 않으면 원샷 역시 헌트짱 봐 오케이 자 여기부터 질문을 딱 누구 딱 찍고 질문 오케이 오케이 질문 남자 많아요 이거 진짜 아무도 없어 야 이게 뭐야 너? 오케이 없다 너 질문 야 영원히 안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? 지금 연락한 여자분 없다 하겠지 이거는 공개를 카톡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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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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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지금은 연락이 없다 이상하다 우리가 치는 애들이 오히려 존나 많고 꼴깍 떴느라고 오케이 그 다음 혜리 아니다 아니다 여기부터 가야 되겠다 재밌네 진행 잘해 재밌어 혜리! 혜리한테 혜리한테 끄 prowRI 처음에 찝었을 때랑 바껴다고 한 이유가 아! 오! gleich 딱 다음!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더 가깝다! 셋! 내려주세요. 셋! 페리도 여기잖아. 미팅 좀 하자. 저희 여자 페리에는... 바뀐 거야? 아니 근데... 왜? 왜 얘? 어디서 말로 바뀌었냐 지금? 엉치! 오케이 오케이! 엉치! 엉치! 근데 남자야. 엉치! 저런 절을 잘 모르겠어. 저런 절을 잘 모르겠어. 대답해주세요. 마음이 바뀌었어.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뭐냐.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? 아! 페리! 따라하셨다가 사람 좋아한다니까. 네가 알까? 아이!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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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너무 아줌마같이 예뻐니까.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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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어. 여기가 플러스 요소가 있었어. 플러스? 뭐야? 아! 어흑! 달달하나? 아헤워워! 저 시간 어떤 시간ут 볼! anything? 해리 graduated 두 연장 어때요? 轉 좋은 사람 하나婱! 삼성 ach. 연장 좋아해요! wine~~ 치메 mines 러우샷 좀 그렇네 아 여보 2단계 2단계 주책이네 뭐야 거울이야? 내가 왜 왜 왜 4단계 3단계 3단계 1단계. 오케이 오케이 1단계. 그래.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! 알아가는 단계! 왜냐면 지금 3단계라고 하면 나가리야 바로 나가리야. 여기 어리고 저기 날 좀 어릴게요. 여기에 또 기대해봐야 돼. 5단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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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러브에서 5단계가 있는데 처음 알았을 거 같아. 손을 위로 올리세요, 손을 위로 올리세요. 아이가 있는데.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단계를 펼쳐주세요. 1단계는 내 숨이야! 하나 둘 셋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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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거예요! 2대2이고 게임, 팀이 둘이 팀이에요. 둘이 팀! 오케이! 이미지 게임 갑시다. 이게 접는요. 오케이! 자, 다섯 개! 손 다섯 개! 먼저 접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. 안 접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. 남아있는 사람이. 개! 나는 일주일 안에 야동을 봤다. 하나 둘 셋! 아! 에이! 아! 진짜 치약해! 진짜 치약해! 아 저 거짓말 좀 치여! 나 잘 안 봤어! 아!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어! 나 한 번에 얘기 안 했어! 왜 이렇게 해! 너한테 얘기 안 했어! 야! 나 너한테 얘기 안 했어! 야! 세 번 봤어! 세 번 봤어! 세 번 봤어! 세 번 봤어요! iker. 나는 첫 만남에 뽀뽀 할 수 있다. 하나 둘 셋! 한 명! 한명! 자, 주혜리 내 억지로 괜히 그런 척 하지마. 너무 다 역겨워. 나는 내 몸에 자신 있다. 하나, 둘, 셋! 역겹도로 나 어디서 젖는다고? 너 진짜 ㅈ까 봐. 다음 질문은? 스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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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. 지금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다. 지금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다. 여기서요? 여태까지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한진 씨, 한진 씨. 한진이, 한진이. 촬영 끝나고. 다 쪽으로. 다 쪽으로! 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. 자 하나. 하나, 둘, 셋! 오! 하나, 둘, 셋! 오! 오! 오케이, 둘은 빠지시고. 같이니다. 둘 남았어요. 흐리는 쯔음. 나 너무 싫어. 혜리 좀 panels ㅍ호ㅍ호 Federal 개수가 이상해.. 개수가 뭔가 안맞아 약간 한진씨가 약간 대리를 재네 아 근데 보니까 얘네 둘은 오늘 설렘설렘이니? 어제도 약속했다 우리 서로 합의한거다 아 이걸로 가자 아 아니다 여자끼리 먼저 하자 남자들끼리 팔씨름으로 가자 아아 가자 이리로 앉으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아 심연어 자 갑니다 오케이 지는 쪽 여자 올게요 바로 여기서 들고 가서 드시면 돼요 나머지 남자가 올게요 아 심연어 심연어 준비 시작 시작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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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끝 끝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남자들이랑 같이 남자들끼리 나 제일 쉬워서 만일이 쳐 나 무던데? 오케이! 자 이제 남자들의 진짜 자존심 대결 한 번 가! 남자다잉! 남자들의 진짜 자존심 대결? 나 진짜 한 번 걸어도 돼? 뭐? 그거 어때? 뭐? 홍남아 진짜 허벅지 뒷세거든? 너 허벅지 세잖아 이 커플 대표로 둘이 자존심 대결 뭔 소리 하는 거야? 너 왜 취했어? 가만히 있어 아니 이 커플에 왜 얘가 왜 껴? 난 왜 껴 여기에? 아니 대표로 왜냐면 얘 이거 줌 넘게만 한 벚지 그러니까 니 남치고 생긴 거 알겠는데 나 잘하고 싶어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너희들이 정해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? 푸시야? 푸시야 확인 푸시야, 푸시야! 아 자신이 나고 있어 아 근데 둘이 몸이 좋아 둘 다 몸이 좋아서 내가 봤을 때 100개는 할 것 같아 자 엎드려 주시고 어이 신났어? 자 오늘 마지막 게임이야 마지막 게임 어우 죽지마 얘는 왜 껴? 얘는 왜 껴? 나? 아니 왜 껴? 너 지금 빠져 나 하고 싶어 자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우와 둘 넷 넷 넷 여섯 잘한다 야 각자 파트 한 번 태도가 아니야? 태도가 달라 내가 여기 보리가 세고 있지? 펜시 세고 있죠? 네 지쳤다 마흘 구멍 쟤나다 마흔 마흔 이야 야 오 야 풍부 잘한다 45 예 니 euh 안 지겠容 다 오세요 하감 넘ี่eg說 아 GGin Warner 한 마디 vig 관련이 있었어 주윤이 마셔 주윤이 마시세요 오 helmet? 다 다 맞은다 아 지지 지지! 한 판씩 이겼어 서로 한 판씩 이겼어! 주윤희 마셔! 주윤희 마시세요! 야 선물! 다 마신다! 아 좀 남았어! 야 요거 대신 먹어주세요! 형도 돼! 아니 이제 자기로 안되면 우리 다 같이 먹자! 야 근데 이게 광고 영상이 맞는 거 아니에요? 찍어서 더 찍는 걸로? 아까 들으셨죠? 확실하게 얘기해 아니 너네 치면 어떻게 할 거 같아? 우리가 치잖아! 그거 너네가 부를 때 언제든 다 올게! 상관없이! 상관없이! 어! 상관없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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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장난하냐? 너 치면 어떡할래? 너 치면 어떡할래? 야 이 시X야! 이거 지게는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! 아 이 시X야! 아 이 시X야! 아 잠깐만! 우리가 이거 이기면 그럼 이벤트를 걸어! 뭐? 오케이! 아! 너네 너가 이기잖아! 그러면은 여기 홍대 신촌 신원 있지! 너네 거 영상 보고 온다! 진짜 신메뉴 시키면 소주 한 번씩 다 줄게! 신메뉴 2개 시키면 소주 2개! 신메뉴 3개 시키면 소주 3개! 와 누군이 aumento! 네! 아니 그냥 치러봐! 너 확실히 정해! 우리가 이기면! 신사하는 건 진짜! 부위로AR! 오케이 단ответ! Nobody Can give me to thisENCE система 내가 볼게 Syn hire쿠 야 준비가 이기 ignac vient다 이거! 아니 왜 이렇게 많은걸 외위해? 예관을 좀봐 너네! 휴지 좀 닦아줘야겠다 지금 괜찮으시죠? 힘 빼고 있어요 힘 푸세요 자 준비 시작 어? 이거 뭐야? 이게 말이 맞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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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m 왜 왜 왜 왜 왜 왜 이제 왜 왜 왜 왜 왜 자 아니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지금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80은 수치 내 이낸 건데 내가 맞죠 그럼 커트에 저희가 또 실에서 한번 훔쳐주셔서 이벤트는 그럼 안 해요? 그 대신 훈훈하게 친맨이 하나 시킬 때 소주하시고 해주는 걸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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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신 너네 영상 보고 왔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 그렇지 세주부에서 봤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심촌 잠실 전까지 오케이 안 돼? 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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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까지 신사 들어가야 돼 신사 신사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늙은이들은 그렇게 우리끼리 따로 또 왔잖아 여기 우리 애기들은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의사 있어 없어? 아니 얘 있고 있어 없어 있고 아니 괜찮아 룸이니까 괜찮아 여기 지금 죽어가는데 네? 괜찮아? 오케이 아 다 의사가 있네 내가 뱅지 불러줄게 와! 아! 야! 쟤.. 야! 쟤.. 찐이야? 찐이야? 쟤.. 우리 혜리가 모든 걸 정하고 뭐야? 뭘 안전하나? 왜 한저라? 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혜리 마음 얼마나 열린데 우리 왜 이렇게 어리워 아주 우리 뿌링이랑 혜리 눈물 눈에 눈물 맺히는 줄까지 죽는 거야 어? 나요 오늘 집에 보내 야 보리가 평화를 한 줄이 잡팀해 오늘 집에 보내! 아, 빨리 가! 야, 카톡해! 집에 보내! 카톡해! 야, 카톡해! 카메라! 데리러 갈게요! 그만! 지정거려! 왜 그래! 아, 데리러 좀 봐야지, 우리가!